자, 약간 여기로 나가면 약간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? 앨리스 약간 이런 것 같다 대박 아 근데 되게 좋다 아 깃발 반갑네 아 새소리 원래 길이 아니라 등산포스 아니야? 등산포스 당연히 빠지지 아니 우리 다리 길이보다 다시 높은 거 어쩌다는 거야?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 잘 잡자 이리로 가라는 거지? 응 와 사라졌어 바로 아니구나 저기 있었구나 어디 갔지? 어 어? 사라졌어 완전 보색인 건가? 어? 안 보여 안 보여? 응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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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수집가 호영 씨 예 맞습니다 어 여기도 있다 우와 사진에는 안 나온다 안 나와 영상에도 참 범인 거 딱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와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와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건가?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고 나니까 되니까 잘해주지 않아 이런 데가 나오네 바다다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보리? 보리야 저게? 아직 안 익어서 초록색인 건가? 요즘 청보리 시즌이라고 듣기는 했거든 두부도 처음이었어 귀여워 귀여워 거짓거질해 아 얘 먹고 있는구나 지금 진짜 완전 똥똥해 아 털이 완전 이렇게 그렇게 됐네 진짜 진짜 신기해 털이 이렇게 딱딱할 것 같은데? 아니야 근데 포슬포슬할 거 같아. 진짜 많아. 너무 많아. 더 귀여워. 얘들아. 얍! 근데 너 사람이 둘러보면서 살아야 된다. 맞아. 공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건 껌? 나 갑자기 셀카 찍고 있어. 나도. 아 그걸 봐. 이야아아아우~~ 소리 나? 근데 잡초이거. 여긴 진짜 소리도 틀어놓은 것 같아. 그러게. 또 찾았다, 깃발 너무 예쁘죠? 거의 정호연의 자연 다큐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오래된 나무 같아 아바타 이런데 나올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스탬프! 여기가 끝인가봐 근데 여기에 스탬프가 있다? 그러면 그냥 찍자 어쨌든 더 걸어가긴 할 건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? 어, 괜찮아, 괜찮아 구가 안 보여 반만, 반만 아, 못 치고 진짜 아, 선생님 아, 선생님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뭐예요? 아, 보니깐 아니, 나는 나는 총통해서 그래요 어, 내가 통통한 데에다가 찍어요 아, 그래 울큰풀긋하네요 제 힘줄이 우와, 여기 진짜 딱 너무 좋다 물놀이하기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옛날에 진짜 다 계곡에서 돌았잖아 난 계곡에 빠져서 죽을 뻔했대 난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가 그랬어 나란 아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너무 좋겠다 그 저의 시장에 오십시오 그 점심으로 그 점심으로 그 점심으로 그 점심으로 남부를 그 점심으로 그 점심으로 좀 더 조용해 감사합니다.